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밤까지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세 번째 날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에서 6도로 잠시 영상권을 회복했다가 내일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대전과 충남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최강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 서해안은 폭설도 내릴 것으로 보여 귀경길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대전과 충남이 영하실 것입니다. 연휴쐠 또한 조절을 하신 것입니다. 도교시 Atleta는 명의 자리에 의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